요즘 노키즈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월에 착성된 어느 제주시 구자읍에 있는 해산물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노키즈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리면서 당시에도 화제였는데요. 최근에 이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식당을 보면 식당 입구에서부터 노키즈존, 어린이 입장 불가, 14세부터 입장 가능이라고 팻말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나오는 음식들만 보더라도 어린애들이 먹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매운 음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해당 식당에서 맘충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공지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당 사장님이 작성한 알림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노베이스 앤드 노키즈존 운영 사유라며 알렸는데요. 노키즈존을 부득이하게 운영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사유에 대해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를 동반한 손님들이 일반 음식점이 노키즈존으로 운영에 의아해하는 분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크게 6가지 사유에 대해 말하였는데요. 첫 번째 대표 메뉴인 우렁 정식은 생양파 양념이라 간혹 매울 수도 있는 점, 아이들의 관점에서 매운 음식이라는 빨간 양념 비주얼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먹일 수 있도록 양파를 익혀서 소스를 다시 만들어 주시라며 빨갛게 보이지 않도록 간장으로만 소스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렁 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념을 미리 제조, 숙성 과정을 커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튀김 생선 요리라 장가시까지 씹어 드실 수 있으나 간혹 굶은 가시가 씹힐 경우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한 사안으로 아이가 먹어도 될 정도의 튀김 정도를 강요한다며 사고 발생 시 컴플레인은 저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매일매일 바뀌는 국은 아이들을 위해 간이 덜 세게, 덜 짜게, 덜 맵게 해달라고도 하며 그보다 더한 본인 아이를 위한 레시피로 국을 다시 끊여서 주시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바뀌는 여덟 가지 반찬 중 아이를 먹일만한 반찬이 없으므로 메뉴에도 없는 계란프라이, 계란말이, 조미김, 생김 등을 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당에서는 많은 요청의 조미김, 아이 반찬 등등 여러 가지 구비 중이었으나 가게 운영상 무제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점에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없앤 이유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의 편한 식사를 위해 다른 손님들의 의견 존중 없이 키즈 채널 고정 방영 요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뜨거운 음식이 오고 가는 와중에 아이들 방치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내용 외에도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 식당 사장님은 공지사항에 천자 내외로밖에 쓰지 못해 이외에도 노키즈 존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저희 가게의 부득이한 방침에 저희로서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아이를 너무도 좋아하는 저희로서도 향후 노키즈 존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 중이고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께도 괜한 불편함을 드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뭐든 예외의 상황을 두고 운영할 수 없는 점 많은 양해 바란다고 말하며 노키즈 존 운영 사유에 대해 말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현재까지도 노키즈 존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찬 가지수는 한두 개 빠진 것 같기도 하네요. 또한 해당 음식점은 맛집으로도 알려져 대기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마들이 학부모가 되면 현재 문제가 되는 갑질학부모가 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맘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